포션 3개 볼 옆 아 신포도 신포도 어차피 늘 오스였을거야 나갈 티럭 어 용인형 아짐수기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팔지러움 윙붙 안되겠다 이중타격 써야겠다 엘리터는 잡아야지 세보 방 뭐 아 포션 포션지구 제물 로동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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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 미래가 되겠나 내가 죽는다구요 다 아멘 2 세모함 없었으면 뒤져대 세모함 되게 아슬아슬한데 지금 연막 잘있어서 괜찮으려나 쑤 낙댐 약분 아 제발 내 신성 포션을 썼다던데 쓰다니 드롭킥 두개면 활로를 찾았네 하락 어퍼 다 강화구 도겨낸다던데 쓰다니 도겨낸다던데 쓰다니 도겨낸다던데 쓰다니 뜨거 보죠 도겐 그 다음에도 도겐 도겐 지구 충격파 아 하나 더 하는게 낫겠지? 인공물 가진 애들이 있으니까 아 이거 엘리트 갈만한데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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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정 요정 몇일이지? 아 이러면 되는구나 얼탱이 얼탱이 영채와다 바닥에서 뭐냐 거기 뭐 있어? 거기 뭐 있냐고 발팽이랑 심장 잡을 것만 챙겨가면 되겠다 이게 대기지 따로 발팍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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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까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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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장 빈 세장 şek 필만한데 아까처럼 0채화 다 밑에 있을 수 있어서 시작 발굴이나 할까 이야 그런데 0채화 늘ste을까 보면 bergрут 괜찮을 것 같은데 껌별 윙부츠 너브 막 쓴거 껌은별 나오니까 아쉬워졌네 아쉬워졌네 안해봐라 아쉬워졌네 아쉬워졌네 왜 이렇게 잘해소 롬박 뭐? 행복한 꽃은 좋겠다 얼마나 행복하면 이름이 행복한 꽃 왕포코아 심장이랑 달팡이 네비가 돼야 하는데 심장이랑 달팡이 빙끈? 난구나 극복 쪼개는 가면 무감각 전투장비 프리즘 프리즘 거무각 프리즘 거무각 나이거 고식에다가 썼어야지 감다디 예음주 비규물 석쇄달력 기사여행아 먹음 기사여행아 먹음 챔피언 벨트 영노 엘리트 더 가서 알굴 찾아봐야 되나? 엘리트 더 엘리트 더 엘리트 더 뭐 난다 마리케이드 주세요 마리케이드 병어포 안아줘요 아잇 저거 나올 걸 그랬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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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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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영세와 하나만 나오면 막는 건데. 소돌도 있고 연수도 있는데 다 안 나왔어. 이걸 이렇게 많이 만나요. 그리고 다음에 기사여색 나오면 꼭 넣어야겠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가리케이드라 도저소가. 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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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노먹기, 데카먹기, 민트맛, 달구맛, 저거 무슨 맛이야 저거, 오 도넛, 오 도넛, 룰링이네, 나한테 이색 피었죠? 나한테 이색 피었죠? 나한테 이색 피었죠? 다근까까함 살려줘 나한테 이색 피었죠? 나한테 이색 피었죠? 나한테 이색 피었죠? 나한테 이색 피었죠? 강호할 거 없다 영태화 강호할까? 호호 인공물함 까줘 그냥 호박집이나 살걸 근데 뭐 중요하지도 않고 이긴 게임 잡은 물고기 병재물 불조약 칠 수가 없네 마지막에 병재물까지 나와 줄줄이야 병재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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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